멤버십 좋아요 이모티콘 만들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치님께서 멤버십 좋아요 이모티콘 만드는 거를 궁금해 하셔서 다른 방법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영순튜버가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꾸며 봅니다 천천히 진행할게요 모든 거를 엑셀로 하거든요 썸네일 조차도 엑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엑셀로 좋아요를 이모티콘 만들어 볼게요 엑셀 화면에서 보면 삽입이라는 탭을 누르면요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워드 아트 삽입 글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문자들이 여러가지 모양이 있죠 여기서 그냥 원하는 거 클릭을 합니다 원하는 거 클릭해 볼까요 원하는 걸 클릭해 보고 먼저 좋아요 글자 중에서 한 글자씩 만들어 볼게요 글자를 써 주고요 글자 폰트를 예쁜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홈 여기 홈을 눌러줍니다 홈을 눌러주면 글자 폰트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글꼴, 글꼴 선택하겠습니다 쭉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글자 폰트 할 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거 사용 가능한 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저는 안동 엄마 까투리 이게 무료 폰트 거든요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안 되네 요거를 드래그 해서 지정을 해 줘야 되네요 다시 아까 선택하려던 거 안동 엄마 까투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글자 하나를 이렇게 글자 폰트까지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뒤에 셀 선들이 보이죠 여기에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배경을 컬러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흰색으로 흰색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요 흰색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노란색을 해도 되고 이렇게 색깔 다양하게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흰색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글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영상에서는 노란색으로 그냥 한번 선택해 볼게요 노란색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 준 다음에 그럼 바탕이 글자가 앞에 있고 바탕이 이렇게 색이 칠해졌죠 자 이거를 알캡쳐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고 컴퓨터에 없으면 알캡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알캡쳐를 따당 하고 두 번 누르면 캡쳐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실행이 돼요 따당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글자 주변에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서 캡쳐를 하는 겁니다 캡쳐를 하면 짠 하고 L캡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캡쳐한 결과물이에요 제가 요거를 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일단 해 주시고요 저장을 해 주시고 다시 저장을 누르면 그 안에 글자가 나와요 저장된 게 자 요거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사이즈는 작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500 500 하도록 할게요 사이즈 정사각형이니까 자 이 이미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RC 꾸미기가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 그림 이미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탭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미지 바로 밑에 보면 RC 꾸미기로 보기 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줍니다 클릭 해 주면 RC 꾸미기 프로그램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글자 문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가 자 여기에서 보면 원본 비율 원본 비율 유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뺍니다 체크를 빼 주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 주는 거예요 숫자를 저는 500으로 한다고 그랬죠 500 여러분들은 뭐 400을 하든 300을 하든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500 정사각형이니까 양쪽 사이즈 값이 똑같아야 되겠죠 500 곱하기 500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적용하기가 나와요 적용하기 클릭 적용하기 클릭이 있고요 클릭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맨 위로 가면 일단 파일 이라는 글자 있어요 파일을 눌러주면 이것을 저장을 하라고 나옵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떠요 얘를 눌러 주세요 얘를 눌러주면 이것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일단 닫아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만든 거를 닫아 보겠습니다 닫고 다시 이제 폴더를 한번 열어 볼게요 그럼 500 사이즈 500 곱하기 500 사이즈 만든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사이즈 똑같은 이미지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500 곱하기 500 뒤에 있는 게 방금 사이즈 맞춰 준 거고요 그 앞에 거는 숫자가 151 곱하기 155 사이즈가 틀리죠 이건 그냥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지워 줍니다 그러면 방금 사이즈 500 곱하기 500 만든 것이 살아 있고요 이제 이걸 또 닫겠습니다 그럼 이제 좋아요 하면 이제 아 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 자를 만들겠습니다 조 자를 만든 상태잖아요 이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워드 아트 워드 아트 박스가 나오죠 여기다가 아 자로 바꿔 줘야 되겠죠 아 아 로 글자 치고 요 글자를 다른 색깔로 넣고 싶어 그러면 글자 색깔을 바꿔 주면 되죠 빨간색 여기 드래그를 해 놔야 되겠네 지정을 해 주고 색깔을 바꿔 주면 됩니다 아 자 빨간색 글자로 했네요 역시 알 캡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며 캡쳐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고 글자를 캡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을 눌러요 저장 다시 저장을 합니다 저장 저장을 눌렀어요 저장을 누르고 요거를 또 사이즈를 바꿔야 되겠죠 다시 저장을 누르면 아 자 방금 만든 아 자가 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자 바로 밑에 RC 꾸미기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 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원본 비율 유지 체크 박스 체크 빼고요 그래서 역시 아까 500 곱하기 500 했죠 500 똑같이 500 500 이렇게 되고 500 맞춰 줬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며 적용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맞춰 맞아 졌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 예 하고 눌러 주고 다 닫아요 다 닫고 파일을 파일 폴더를 하나 열어서 저장돼 있는 경로를 열어보면 아 자가 두 개가 있어요 500 곱하기 500 사이즈만 남겨두고요 앞에 500 곱하기 500 이네요 뒤에 거는 자 122에 122에 122 이네요 요거는 삭제 하시면 돼요 뭐 놔둬도 상관 없겠지만 정신 없으니까 예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를 한 번 더 할게요 똑같은 작업 반복이죠 자 요기 워드 아트 박스 글자 옆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워드 아트 박스가 떠요 아까 썼던 거 자 요거를 요 자로 바꾸겠습니다 요 하고 색깔을 바꿔주면 좋겠죠 자 글자를 요렇게 지정을 해 주고요 자 글자 색을 지정을 합니다 자 어떤 색으로 할까요 맘에 드는 게 없으면 다른 색을 눌러 주셔서 자 파랑색으로 할게요 밝은 파랑색으로 자 밝은 파랑색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글자 색이 파랑색으로 바뀌었죠 역시 알 캡쳐로 또 이렇게 캡쳐를 합니다 적당히 지정을 해서 저장 누릅니다 저장 저장을 눌렀죠 자 다시 또 저장을 눌러요 여기 알 캡쳐 결과장에서 그러면 요 자 금방 만든 파랑색 글자가 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그럼 글자 밑에 RC 꾸미기 보기죠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역시 원본 비율 유지를 보면 여기 체크가 돼 있죠 요걸 빼세요 요거를 안 빼면 여기에 사이즈를 지정하는데 잘 안 먹혀요 체크를 빼줍니다 자 500 500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은 사이즈로 500 가로 세로 같은 사이즈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사각형이 되겠죠 적용하기 누르고 위에 파일 눌러서 저장하기 누릅니다 자 확인했고요 모드 또 닫아요 자 다 닫고 파일 폴더를 한번 열어 볼게요 그리고 방금 저는 저장을 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거든요 좋아요 라고 있는데 요가 두 개죠 방금 작업했기 때문에 자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이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이즈가 뜹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117 이고요 두 번 앞에 거 하면 500 곱하기 500 자 500 곱하기 500은 놔두고요 뒤에 거를 삭제하면 되겠죠 삭제 안 하시고 놔둬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정신 없으니까 지우는 게 좋겠죠 그럼 좋아요 이렇게 세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색깔 서로 다르게 좋아요의 조가 색깔이 시커메서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여러분도 원하는 칼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유튜브 멤버십에 들어가서 여기 수익창출 탭을 눌러줘요 수익창출 탭을 눌러주면 여기 앞에 멤버십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멤버십 등급 기본 혜택 맞춤 설정 기본 혜택 맞춤 설정을 한번 눌러 볼게요 오랜만에 열어보니까 저도 혼돈되네요 눌러보면 눌러보니까 여기에 보면 왼쪽에 베이지 그림 이모티콘 추가 기능 선택 사항 등이 있는데 여기서 그림 이모티콘을 눌러줍니다 그림 이모티콘을 눌러주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여러 개 있죠 멤버십 회원이 숫자가 멤버십에 들어오신 인원수에 따라서 이모티콘을 넣을 수 있는 개수가 개수가 지정이 돼요 나는 많이 만들고 싶은데 멤버십 회원이 적으면 만들 수 있는 그게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 많이 많이 모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영순 좋아요 이렇게 넣었죠 그럼 어떻게 넣었죠? 여기에 보면 영순이라는 이모티콘 하나 있죠 이거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 없으면 이제 이모티콘 이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사랑해 저는 사랑해 라고 넣었고요 제가 오른쪽에 보면 연필 표시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 줍니다 자 이미지 바꾸기 이미지 삭제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요 만약에 이미지를 새로 만든다 하면은 뭐 이미지 넣기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면 맨 아래로 보면 저장하고 게시하기가 있어요 맨 아래 저는 지금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글자가 껌없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바꾸신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파랑색으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я